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토끼띠 운세 영상입니다. 1월, 2월 제가 토끼띠 여러분들 좋은 운기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성분들 많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3월, 4월 토키띠 여러분들이 1월, 2월 좋았던 운기들을 확정짓고 단단하게 하는 운기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치 우리 토끼들이 올타리도 짓고 내 땅도 확장하고 토끼 땅굴도 팔고 분주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영역에 대한 확장이 넓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내 영역이 생기는 만큼 어떻게 돼요? 좀 예민해지고 적과 아군이 나뉘게 되고 이런 운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조금 부딪힘이 생길 수 있지만 내 세상에 좀 커지는 그런 운기가 있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의 운, 인간수의 운, 연애, 결혼 이런 쪽으로 확장하는 운기가 강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 부딪힘이 있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사람이 확고해지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널리 널리 좋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좋은 인연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한우도룡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26살이 되는 기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3월달이 어떨까요? 짠! 아하 이것저것 망설이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런 망설이는 일들이 좋은 결과가 날지 보면은 4월달에 짠! 오, 그렇네요. 망설이는 만큼, 내가 고민을 미루는 만큼 좋은 성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내가 무엇이나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 보고, 예를 들어 집을, 이사를 할 집을 보더라도 처음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다 보고 결정을 해라. 심사숙고를 하면 할수록 좋은 운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절대 급한 마음은 금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때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하식별이 용이하게 됩니다. 내 아군이 정말 많아지게 되고요. 그만큼 라이벌, 경쟁, 그런 상대도 많이 나타나게 된 그런 형태고요. 전후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족과도 같은 사람,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 다만 이때 내가 뭔가 편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불법성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금방 이렇게 딜통이 나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신호 같은 거 잘 지키시고요. 혹시나 내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편법적인 일을 할 때는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 타이밍만 진행을 해야 탈이 없겠다라고 사료가 되니 잘 참고하셔서 무탈이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38살이 되는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리, 양력 3월달은 어떨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하! 실현과 고난이 있는 형국이다. 자, 3월달에는 좀 어려움이 드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될지 4월대로 운기를 뽑아보니까 그래도 막혔던 게 뻥하고 뚫리는 운기다. 굉장히 큰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현과 고난이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를 좀 아꼈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좀 풀렸을 때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에너지를 잘 보존하셨다가 기회를 잘 염탐을 하셨으면 하고요. 자, 3월달, 4월달 운기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확장의 운기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은 뭐 이제 매장을 좀 리모델링 한다거나 2호전, 3호전 내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이직을 좀 준비를 하면서 내 연봉을 좀 올리는 그런 운기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이때 내가 영역을 확장할수록 땅이 이제 넓어지는 만큼 많은 재물과 사람이 콧간에 막 가득가득 당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때는 좀 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좀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라는 좀 격언을 받아들으셔야 돼요. 이때 소심하게 뭔가 행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조금 탈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는 가감하게 내가 대인배가 된 것처럼 투자하고 확장하고 이직하고 연봉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 보면 좋은 선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0살이 되는 을묘생토끼 때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 때는 어떨까요? 짠! 아하! 신형과 고단이 드는 형국이다. 여기저기 바쁘다. 굉장히 바쁘네요. 바쁘다. 이게 4월 달에 어떻게 될지 보니까 오, 이런 것들이 바쁘게 내가 움직이는 만큼 좋은 선물이 있겠다. 오, 이거는 고생한 만큼 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특히나 곡간에 재물과 복들이 가득가득 차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곡간에 너무 차다 보니까 주변에 도둑이 많이 생기는 형태예요. 그래서 덧없이 나가는 재물수가 많으니 앞으로 벌고 뒤로 깨먹는 형국이다.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잖아요. 물만 먹으면 더 잘 아껴야 남는 것이 있다. 특히나 등장 밑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도둑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고 가족들이고 곡간에 재물이 가득가득 쌓인다는 걸 남들도 모르게 좀 조용히 이때는 잘 모아야지만 누수가 없겠다. 내가 딱 이 돈에 이게 소문이 나는 순간 금방금방 나가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절대 조심하셔가지고 곡간에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의묘생 토끼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2살이 되는 개묘생 토끼티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3월달 오방기가 어떨지 운기가 어떨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짠! 아하 좀 시련과 고난이 있는 형국이다. 좀 답답한 부분이 많네요. 특히나 내가 뭔가 부딪히는 부분 경쟁 상대 라이벌들이 많이 생기는 형태고 이런 경쟁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날지 4월달 오비를 뽑아보니까 오 그래도 경쟁에서 이겨나간다. 이 라이벌이 나를 좀 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전화위복의 운기가 정확하게 들어와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경찰서를 간다거나 법원을 간다거나 법률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간제수에 부딪히는 일들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래도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공경에 청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성망으로 헤쳐나가서 오히려 더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마치 그런 경헌들 있잖아요. 나를 쓰러트리지 못하는 시련과 고난은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할 뿐이다. 뭐 그런 경헌이 딱 맞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월달엔 좀 답답하더라도 4월달에 좋은 인기 잘 누리셔가지고 기반들 잘 잡아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토끼띠 여러분들 양력 3월달 4월달 공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월달 2월달 무난했던 것들을 3월달 4월달에 더 확고하게 하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의 용맹함을 잘 보았습니다. 토끼는 뒷걸음질을 못 친다고 해요. 토끼 몰이를 할 때 산 밑에서 산 위로 이렇게 하다보면 토끼가 이제 산으로 오르다 보니까 밑으로 도망을 내려가지 못한대요. 그만큼 토끼가 추진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런 추진력이 양력 3월달 4월달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구정지나고 올해 새해도 우리 토끼 여러분들 모든 일들 잘 지내기를 하늘 도련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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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